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드림텍이 되겠습니다. 드림텍 코드번호 1926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1일 오후 12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드림텍 오늘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려드릴 거고 내일도 올려드릴 거고 다음 주에도 올려드릴 거고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상을 시청하면서 조금 마음이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전략팀장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보자. 어제 조금 글이 올라왔죠. 덕김만님. 220일 이탈인데 나락으로 가나요? 믿고 거르는 드림텍이에요. 오늘 주가 보면 알죠? 드림텍 외인 지분은 대주주 임창한 지분입니다. 이놈이 지금 미국 테사스에 있어요. 유니케스트가 임창한이가 40% 가지고 있는 회사죠. 드림텍 주가는 임과 마음입니다. 올리려고 한다면 충분히 올릴 수가 있고 작년 여름 주가가 한창일 때 홍콩 올리더직스로 가지고 있던 460만 주 팔아 치웠군요. 그런데도 유증을 했습니다. 해산은 좋으나 대주주가 양아치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 드림텍 주주로서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 어제 좀 방금 올려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세계님. 겐적으로 보리 보라티알 작년 차트랑 비슷해요. 유증이랑 추가 상장 등으로 주가의 상승이 지연되는 보라티알? 보라티알. 보라티알. 보시면은 어 괜찮죠. 돼 있고 보라티알. 일단 드림텍이 지금 보시면은 조금 주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일단 드림텍의 주가가 한 이 정도로 이 정도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쓰리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 번 급등이 주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드림텍이 지금 유통주 수가 조금 많아요. 유통주 수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니케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케스트가 60% 지금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60%는 빼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로만 해가지고 작전을 칠 수가 있다. 쉽게 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무상증자 2009년 6월 3일 날 무상증자를 했었고 최근에 2012년 12월 28일 날 무상증자를 했죠. 12월 28일 유상증자 그리고 19년 며칠이야 6월 3일 날 무상증자 2020년 2020년 2월에 유상증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자 아 드림텍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요. 진짜 2019년 2019년 6월에 어 무상증자를 했다. 무상증자를 했고 어 2020년 유상증자는 여기서 했었고 여기서 했었고 그리고 2002월 유상증자 2월 유상증자 여기서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 했는데 어 보시면은 무상증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어 보시면은 한 주 갖고 계시는 분들 한 주 갖고 계시는 분들 한 주를 줬다. 권리락이 지금 마이너스 49.88%니까는 한 주 갖고 계시는 분들의 한 주를 줬다. 그래서 두 주가 됐었고 그러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 상장 주식 대비해서 두 배로 늘어났는데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은 어 조금 주가가 거의 신고가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신고가 거래량이 안 나와있었고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쓰읍 어 요렇게 되고요. 지금 주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호재로 인해서 주가를 계속 계속 올렸는데 어 상한가를 나왔던 그런 전적이 있죠. 여기 앞에 음 상한가가 나왔었죠. 두 번 이게 이제 전자코 솔루션이죠. 전자코 솔루션 감염 여부를 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코 솔루션을 어 개발을 해가지고 어 어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물량과 무상증자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한가가 이제 두 번 나왔었는데 어 상한가 나왔던 그런 흔적들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어 어 유상증자 물량 유상증자 물량 플러스 무상증자 물량을 아직도 다 가지고 있다 만약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다 팔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가질까요?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시면은 몇만주야 2800만주 정도 되던데 어 무상증자 보자 무상증자 아유 어렵습니다. 무상증자 이렇게 있죠? 어 2800만주 있잖아요. 2800만주 2800만주가 지금 보시면은 어 상장주 주식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무상증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장된 게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가지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에 한번 써보죠. 만약에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무상증자 지금 유통주수 물량 그리고 상장주수 물량 2분의 1이 상장이 됐는데 다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래량으로 다 팔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팝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재를 내주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거래량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량으로는 도저히 못 팔아요. 못해도 이것보다 2,800만 주가 2,800만 주가 있는데 못해도 거래량이 10배 10배 정도는 나와야죠. 2만 8천 만 주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무상증자 물량을 다 팔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일단 저의 그냥 개인적인 내용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뭐 100%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쌍바닥을 찍으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라티알 아까 그분 계셨죠? 보라티알 보라티알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호재도 또 나오고 있죠? 호재가 뭐예요? 호재 호재 뉴스 보시면 또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 다국적 의료 기기사에다가 인공관절 수술용 센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뭐가 됐죠? 기대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걸 보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드림텍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를 안 보고 혼자 투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런 뉴스가 나왔으면 그래도 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뺐죠. 이날 뉴스가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 1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쭉 뺐다. 그러면 이쪽에 물려있던 개인투자부대 물량을 한번 뺏어올 수 있었고 쌍바닥을 주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어떤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시간을 계속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딱 하나예요. 왜냐 개인투자자 물량 손절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상가를 뗐어 힘든데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시가하고 고가에서 이게 얼마를 주냐 고가에서 14,000원 정도 이렇게 주워봅시다.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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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14,000원 14,000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날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투자자분들이 어떻겠어요? 물량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오면 안 돼. 양봉이 나오려면 이 물량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물량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약에 불러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고가 시가가 14,000원 하고 삭제합시다. 삭제하고 추가를 하고 여기서 고가가 14,000원 정도를 해야 돼. 시가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물려있던 개인투자분들이 다시 물량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장때 음봉이 나와서 그래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쪽에 있는 거래량 매물대 부분을 터치를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아 근데 이 매물대로는 조금 힘들고 한 16,000원 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여기 다 물려있던 개인투자분들 물량 다 뺏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드림텍 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좋겠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차후에 또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 클릭을 하시면요 AP투자연구소 상단에 링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글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프린트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초보부터 중급 고급까지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전일 이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대응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시면 7시 30분에 지수 미국 지수에 대한 이런 흐름들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왕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시가 딱 되면 9시부터 종목에 대한 이름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종목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손절가까지 이탈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면 손절가에 대해서 대응 방법들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5에서 10%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보시면 추가적으로 종목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